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군요 오늘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후배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즉 1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승리의 V자처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팬이 가는 곳마다 정답이 되게 하시고 그대와 출제자의 생각이 일치하시고 잊었던 기억력이 마구마구 떠오르게 하소서 어느덧 한 학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풀어보니 정답 찍고 봐도 정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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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